영화 가문의 위기와 강력산반이 크랭컵했습니다. 신현준, 김원희 등이 출연하는 가문의 위기는 지난 2002년 히트자 가문의 영광의 속편으로 혈통 개선을 위해 엘리트 검사 며느리를 맡는 조폭 가문의 이야기를 그린 코믹물입니다. 또 김민준, 허준우 주연의 강력산반은 실적 꼴찌의 강력산반이 거물급 범죄자와 한판 대결을 펼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액션물입니다. 가문의 위기와 강력산반은 후반 작업을 거쳐 오는 9월 개봉할 예정입니다.